아 자 아준 아줌머님 친정 입니다 똑같아요. 엄마가 사실은 베란다나 제가 사는 베란다나 엄마도요 꽃 키세요 똑같죠 그 엄마의 그 딸 똑같죠 우리 엄마 이렇게 하고 싸세요 꽃 키워요 똑같아요 우리 아빠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상해요 우리 친정엄마 한번 흔들어 줘봐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오빠네 집에 밥 먹었고요 오빠네 집에 갈 거 엄마 좀 쌓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저랑 똑같죠 살림살이 하는 거 똑같아요 저랑 우리 엄마도요 어떤 줄 알아요 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엄마도요 그릇 줄 맞춰서 다 해놨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컵 이렇게 줄 맞춰서 하이 선생님 줄만 똑같아요 베란다 냉장고 냉장고 똑같이 줄 맞춰놨어요 베란다 저처럼 똑같이 여기 또 냉장고 똑같이 똑같아요 진짜 똑같지 않아요 이거 봐요 똑같다니까 진짜 똑같아요 분리수거 우리 엄마도 분리수거 똑같이 해요 재밌죠 이래서요 정말 그래서 하이 한오님 하이 똑같아요 장식 다 똑같아요 트래비 이거 제가 우리 엄마 집들이 선물로 사드린 거에요 네이스 깐 것도 똑같아 네이스 깐 것도 돌 돌 돌 동전 모으세요 또 왕으로 사드린 거에요 두고 저희 엄마 아빠 꽃 이쁘죠 무슨 꽃인데 이렇게 이쁜 꽃을 이쁘죠 저도 꽃 좋아하거든요 사랑초 나는 우리 엄마도 줄 맞췄어 여기 난 꽃 폈죠 사랑초가 두 개네요 봐요 똑같죠 봐요 이게 보지 않아도요 엄마 정식이 없어 왜 물을 왜 샀어 생수를 생수를 왜 샀어 아 우리 하나 간식도 없었지 간식도 먹더라도 하나 얻었어요 아 아 저희 엄마 반 한의사예요 우리 엄마 친정엄마 다 알아 우리 엄마도 살림꾼이세요 저희 아빠 저 여기 다 다 이렇게 손님용 방이에요 여기 또 냉장고 또 있어요 우리 엄마 냉장고 엄청 좋아하세요 다 정유정돈 저랑 똑같죠 패턴이 하이 석희님 하연 그리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목소리 크게 해도 얘기도 안해요 저 여기 오니까 완전 내가 공산당해요 돌 우리 엄마도 돌 좋아해 엄마 이게 무슨 돌이야 이거 돌이지 엄마 이거 무슨 돌이야 이거 무슨 돌이야 이거 돌이야 돈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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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야 엄마 보는 건데 내가 왜 가져가 엄마도 좋아하는데 나 많아 엄마 어 무엇을 다 낳았어 응 여기 있네 딸은 이쁜 도우드 저 이런 돌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엄마 살림꾼이에요 서랍도요 다 일목요연하게 다 해놨어요 알뜰하시고 돌침대에요 돌침대 비싼거에요 소소하게 사세요 저희 엄마 아빠 우리 엄마 40대 아빠 50대 이쁘죠 저랑 닮았죠 거누니 우리 엄마랑 저랑 똑같죠 하는 말투도 똑같아요 우리 엄마도 이런거 좋아하세요 알뜰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70대 중반이시고 아빠는 80대 중반이셔서 옛날 세대로서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으신 분들이죠 수준이 그래서 말씀도 잔소리 이런거 안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잔소리 잘 안해요 어려운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하세요 저희 아빠 훌륭하세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 백마디 할 때 우리 아빠는 말 한마디를 그냥 제압해버려요 이 정도는 레벨이 돼야죠 그죠 남자라면 아셨죠 다 도와줘요 여러분 순수한 일상 속에 우리 아드님 훌륭하셔서 어른들 계신데도 방바닥에 배 깔고 옛날 같았으면 택도 없지만 세대를 인정해 주셔서 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요 보여주지마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끝났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빠밤 이제 내려가서 쉴 거예요 오빠네 집에 가서 너무 저도 힘들어요 빠밤 occ последствия adapts